마지막으로 복수함수에서 크레머 크로닉 릴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칠려고 하는데요. 물리에서는 컴플렉스로 표현되고 있는 물리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맥에니틱 서서티빌리티 아니면 유전율 아니면 굴절률 그런 것들도 다 컴플렉스로 표현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K가 K0 플러스 IK 플라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리얼 파트가 있고 여기 이메지너리 파트 이메지너리 파트로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맥에니틱 서서티빌리티도 리얼 파트가 있고 이메지너리 파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퍼매티비티도 리얼 파트가 있고 이메지너리 파트가 이렇게 있죠. 물론 굴절률도 그렇습니다. 굴절률도 리얼 파트가 있고 이메지너리 파트가 있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크레머 크로닉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컴플렉스 펑션이 있을 때 서로 간의 관계의 리얼 파트랑 이메지너리 파트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머스 크로닉 릴레이션 어떤 컴플렉스 펑션이 있는데요. 컴플렉스 펑션 여기서 카이 여기서 카이라고 썼는데 주로 맥에니틱 서서티빌리티를 카이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리얼 파트가 있고 이메지너리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간에 카이온과 카이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카이가 어널리틱 하다고 얘기를 하구요. 어디서 어널리틱 하냐면은 인 더 클로즈 어퍼 해프 플레인에서 그렇게 됐을 때 카이 원은 어떻게 쓰여지냐면 원오버 파이에 프린시플 밸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오메가 플라임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카이투 오메가 플라임 D 오메가 플라임 그리고 카이투 리얼 파트죠. 이미지널 파트는 마이너스 원오버 파이에 프린시플 밸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오메가 플라임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카이 원 오메가 플라임 D 오메가 플라임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Cremor Chronic Relation 인데요. 잘 보면 지금 카이원은 리얼파트죠. 리얼파트가 imaginary 파트가 리얼파트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리얼파트가 imaginary 파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한 펑션의 리얼파트만 알면 imaginary 파트를 알 수가 있고 imaginary 파트를 알면은 리얼파트를 알 수 있다는 게 바로 Cremor Chronic Relation이죠. 여기에 대해서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컴플렉스 플레인 상에서 여기서 폴이 어디냐면 폴이 오메가가 지금 폴이죠. 그리고 오메가 플라임 리얼 스페이스 리얼축이고요. 오메가에 대한 리얼축이고 여기서는 오메가 플라임에 대한 리얼축이고 이쪽은 오메가 플라임에 대한 imaginary 축입니다. 그랬을 때 폴은 이쪽이 실수축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메가를 벗어나는 이러한 칸토플러스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칸토플러스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C1 여기를 C2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클로즈 칸토어에 대해서 이 클로즈 칸토어에 대해서 오메가 플라임 마이너스 오메가 분에 카이 오메가 플라임 디 오메가 플라임은 0이죠. 여기서 이제 얘네들은 지금 폴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거는 프린스플밸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오메가 플라임 마이너스 오메가 분에 카이 오메가 플라임 디 오메가 플라임 이게 이제 프린스플밸류고요. C1과 C2에 대해서 C1과 C2에 대한 칸토어가 있습니다. G 마이너스 오메가 분에 카이 G DG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칸토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칸토어 C2에 대해서 칸토어 C2에 대해서 G는 R 엑스포니셜 I 세타로 주어지고 C2에 대해서 R 엑스포니셜 I 세타 마이너스 오메가 분에 카이인데 R 엑스포니셜 I 세타 함수 그 다음에 DG는 IR 엑스포니셜 I 세타 D 세타 여기 R이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R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얘는 R과 여기도 분모가 R이 있고 분자가 R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파이나이트하게 되고 여기서 카이가 지금 0으로 간다고 가정을 했어요. Suppose that 카이 오메가 카이 오메가가 0으로 간다. R이 무한대로 갈 때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얘는 0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칸토어 C1에 대해서 칸토어 C1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C1에 대해서 G 마이너스 오메가 분에 카이 G DG 하면 이거는 C1은 얘가 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시계 방향으로 반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원래 2파이 I가 아니라 마이너스 파이 I가 되죠. 마이너스 파이 I의 리지듀 G 이콜 오메가의 리지듀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파이 I의 카이 오메가로 이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죄송해요 리지듀를 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리지듀 G 이콜 오메가에서 리지듀를 구하면은 리미트 G가 오메가로 갈 때 G 마이너스 오메가 분에 아 오메가에 G 마이너스 오메가 분에 카이 G가 돼서 얘가 이렇게 돼서 얘가 카이 오메가가 되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파이 I의 카이 오메가인거죠. 근데 아까 그 클로즈 칸투어에 대해서 이 클로즈 칸투어에 대해서 얘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0은 principal value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오메가 플라임 마이너스 오메가 분에 카이 오메가 플라임 디 오메가 플라임 이고 두 번째 C1에 대한 칸투어는 마이너스 I 파이의 카이 오메가 였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서 카이 오메가를 쓰면은 카이 오메가는 one of I 파이의 principal value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오메가 플라임 마이너스 오메가 분에 카이 오메가 플라임 디 오메가 플라임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리얼 파트거든요. 여기 근데 얘가 imaginary죠. 그래서 얘가 imaginary가 돼요. 그래서 반대로 해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게 imaginary면은 이게 이제 리얼이 되는거죠. 이게 imaginary면 이게 리얼이 되는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 크래머 크로닉 릴레이션은 지금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example 한번 풀어 볼게요. example 그 아까 굴절율도 굴절율도 리얼 파트가 있고 그러니까 굴절율에 리얼 파트가 있고 굴절율에 imaginary 파트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때 굴절율의 크래머크로닉 릴레이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에 클로즈 g- x0 분의 ng dg 그러니까 아까처럼 음 여기 그 x0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x0에 nx dx 이걸 이제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이거에 그 폴은 x0가 지금 폴이 되는 거죠. x0가 폴이 되기 때문에 x0가 폴이고 이거에 칸투어 플랫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렇게 돼서 c1, c2 그러면은 이 적분은 이제 principal value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x0에 nx dx 플러스 c1에 g- x0 분의 ng dg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플러스 c1이 있고 c2가 있죠. g- x0 분의 ng dg 가 있는데 얘가 0이죠. 지금 폴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c1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요. c1은 c1은 g- x0 0에 g- x0 dg c1은 , g- x0 0.9 0.9 0.9 0.9 0.9 0.9 0.9 G-X0에 NGDG, NGDG 이렇게 되니까 얘는 N에 X0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파이 I에 NX0가 됩니다. C2에 대해서를 살펴보면, 그 C2는 G-X0분의 NGDG인데, G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굴절률이 1로 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랑 비슷하게 되냐면 얘가 DGDG랑 비슷하게 되죠. 지금 G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요. 이렇게 되면 지금 C2는 여기서 Residue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C2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에 2파이 I가 되죠. 그래서 얘가 파이 I가 됩니다. 그래서 그 C2는 그래서 Principle Value,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X0분의 NXDX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 I에 NX0 플러스 파이 I equal 0 얘가 이런 모양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NX0가 뭐가 되냐면은 1플러스 1오버 파이 I의 프린시플발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X0분의 NXDX 얘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N이 리얼 파트랑 리얼 파트랑 imaginary 파트로 지금 나눠져 있었잖아요. 얘가 지금 바로 1플러스 파이 I분의 1의 프린시플발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X0분의 any real 파트 그리고 imaginary 파트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리얼 파트인 리얼 파트는 얘가 1플러스 이 파이 I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이 이 I가 서로 캔슬되면서 1오버 파이의 프린시플발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X0분의 imaginary 파트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imaginary 파트에 의해서 리얼 파트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imaginary 파트인 imaginary 파트에서는 여기서 보면은 I분의 1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오버 파이의 프린시플발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X0분의 리얼 파트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불절률에서도 보면 크레머스 크로닉 릴레이션이 적용이 돼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리얼 파트와 imaginary 파트를 생각을 하면 그 리얼 파트와 imaginary 파트에서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 G가 R의 Exponential I Theta로 이렇게 넣으면 이거는 이것뿐에 R, I, Exponential I Theta, D Theta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Half이기 때문에 0부터 2π를 2분의 1로 나눠주는 거라서 얘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이 미진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